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전면에 보이시는 나간선의 주두열 가옥입니다 이 집의 걸레연등이 19세기 초로 추정되고 한일자 모양의 3칸 전례집 앞에 마루가 있는 집으로 뒷벽은 치마까지 쌓아올려 내분관을 크게 쓸 수 있게 해서 부엌 한칸에 방두칸이나 아주 그 작은 집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제 저쪽 그 전시관에서 이곳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왔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동할 것은 이제 주두열 가옥에서 김대재 가옥이고 저쪽에 이제 나간읍성의 서문 쪽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쭉 많은 촬영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실제 옛날 가장 살았던 모습 근접한 나간읍성 투어를 한번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